그리고 꼭 이뻐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주가 그러면 꼭 멋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야. 피눈이 같은 얼굴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여기까지가 초년, 중년, 말년이라 해요. 이마가 넓고 하관이 넓으며 이 콧볼이 넓어요. 그리고 눈썹을 가리지 마요. 눈썹이 진해. 이게 지붕이야. 이 논 눈두덩이가 재물복이야. 이게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상도 갖고 있는데 쓰지도 않아. 뭔 말인지 알아? 쓰더라도 이거야. 이유가 없이는 못 써. 누가 보면 쫌생이라 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 쓸 때랑 정말 화끈하게 싸. 그게 돈 쓸 줄 아는 사람이 재물복이 있는 거야. 오늘은 슬퍼서 내일은 기뻐서 다음 날은 나를 위해서 돈 써지 끼는 사람들이 재물복이 온다고 해도 밑 빠진 돈에 물 붙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기하게 미치겠어. 대출도 해야 되고 이것도 막아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신기하게 누가 도와줘. 신기하게 돈이 생겨. 대출을 하더라도 남들은 뭐 두 달 걸렸다는데 그냥 돼. 이게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돈 관리를 못해. 통이 커. 가오를 부려. 아니 폼생 폼사. 그런 사진들이 그러니까 재물복이 있음에도 돈을 못 모으니까 자기가 재물복이 없는 줄 아는 거야. 재물복을 잘 이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안 쓴다. 그리고 사는 거에 대해서 강박증이 없어. 불안증이 없고. 이런 게 있어. 우리 손님들을 보다 보면 자꾸 뭘 사. 쇼핑 중독.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 살 게 있어서 쇼핑을 막 보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는 게 아닌데 그냥 그걸 해야 사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재물복이 없는 사주예요. 원래가. 자꾸 밑 빠진 돈에 물 붙기 하니까. 써지 끼니까. 원래는 있는데 모을 줄을 몰라서 재물복을 튕겨나가게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사실은 나도 그래. 나도 맨날 써. 다이소가 써. 한마디로 끼잘부리는 사람이지 뭐요. 말투부터가 달라. 도화살. 도화가 많아. 홍염살. 많이 들어보셨죠? 눈빛부터가 달라요. 진짜 신기한 게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 커플이 다닐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외형적으로라든지 나이차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을 이뤄서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면 둘 중에 한 명은 끼가 있다는 거야. 되시겠어? 그런 끼가 뭐냐면 이성을 끌어요. 우리가 무슨 향수를 쓰고 뭐를 하잖아. 그럼 우리 쪽에서는 향수가 아니라 사주가 그런 거야. 도화, 홍염. 모두들 알잖아. 그래서 부족도 받으러 가잖아. 나비 부족으로. 그렇게 풀어 가시잖아. 그런 게 부족한 사람들은. 이건 거야. 연예인 같은 사주. 대중 앞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주들은요. 부지런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돈 100원 쓰는 것도 안 아까워해요. 근데 남을 위해서는 하는 거 봐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 내 콧대가 높기 때문에 그래. 나는 내가 안 해줘도 그 사람들이 해주거든. 내가 어디를 가. 갔는데 신기하게 먼저 말을 걸어. 그리고 꼭 이뻐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주가 그러면 꼭 멋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야.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때가 다 있을 뿐. 초년에 올지 중년에 올지 말년에 올지는 모르는 거잖아. 일반 분들은. 그때가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그때가 있어요. 피크. 피크라고 하잖아. 이성 피크. 그때가 온단 말이야. 그때 그때만 다르지 도와 홍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성운이 차고 들어와요. 자꾸 자꾸 와서 말 걸어. 자꾸 자꾸 와서 신기하게 만나 길거리에서도. 이해되시겠어. 그러면서 인연으로 가고 여기저기서 자꾸 물고가 튼다 하거든요.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이더라도 매력이 있어. 그런 사주들은. 말을 하나 하더라도 매력이 있고. 그리고 무게가 있고. 내가 그거를 판단하려면 더 높아지려면 무서운 인한테 물어봐야지 뭐.